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중장기 종목들도 고르고 스윙 종목들도 고르고 단타 단기 종목들도 고르고 여러가지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들을 잡고 전략들을 짜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 종목들을 볼 때 보통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재무제표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도 보고 하지만 좀 많이 보는 내용들은 이 내용이에요. 기업의 사업 내용을 많이 봅니다.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중장기 종목들을 잡다 보면은 보통 대형주들부터 중소형주 중에 테마를 타거나 섹터를 타는 애들 물론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것들은 섹터나 테마가 조금 더 친숙할 수 있어요. 언어로 따지면 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빛을 발한다.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. 카카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카카오라는 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카톡 이 어플로 시작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니까 카카오가 선택한 게 문화발식 사업이었어요. 문화발식 어떤 거? 사업. 카카오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땡겨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카카오가 좀 더 커져요. 뭘 했기 때문에? 문화발식 사업을 최대한 열심히 굴렸기 때문에.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사업을 좀 잘 굴렸다. 아시겠죠?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종목들도 안 좋고 지수들도 안 좋을 때 실적 시즌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. 어떠한 사업에서 또는 어떠한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업종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가 있어요. 그것도 어떠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실적 시즌이 됐어요. 다른 업종들은 전부 다 안 좋대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업종이 매출이 잘 나와서 비메모리 업종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나오는 상황이에요. 그럼 비메모리 업종으로 수급들이 많이 넘어가겠죠. 이거는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음식료 업종이 정말 떠요. 음식료 업종이 쫙 올라가겠죠. 그리고 다른 애들 다 반도체 이런 애들 다 안 좋은데 자꾸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 들으면서 자율주행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. 그것도 사업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아 근데 저는 초보라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.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데 제가 알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뭐 쉽게 설명해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.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어디를 많이 보냐면 제가 초보자분들께 항상 얘기 많이 드리는 게 환경 컨센서스예요. 환경 컨센서스 환경 컨센서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기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도 볼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. 이런 애들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. 이런 애들 이렇게 나와요. 산업을 들어가시게 되면 어디 증권사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지가 나와요.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사업에 대한 얘기예요. 보험, 인터넷, 조선, 자동차, 오락 이런 애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. 위에 보시게 되면 검색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쫙 보고서들을 보는데 오락에 대한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대요. 근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오락 업종에 들어가서 내가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오락 업종, 이 엔터주들이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. 그러면 뭘 볼 수 있다? 또 오락을 검색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했나를 볼 수가 있어요. 이 사업 내용들이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목표가에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종목마다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목표가가 나와 있어요. 현재 주가는 3만 원인데 목표가는 6만 원 써져 있고 7만 원 써져 있는 거예요. 주가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겠죠. 신고가 찍은 애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래요. 그러면 정말 저기까지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저기까지 그냥 끌고 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목표가는 완전히 믿을 게 못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산업이에요. 산업. 이 산업. 이 산업에 대해서 내가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적어도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투자 가치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파트를 한 번씩 쭉 둘러보고 사야겠죠. 여기서 뭐 요령을 피우면 종목마다 그냥 여기 리포트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몇 개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그냥 내가 쭉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하나씩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. 종목 10개든 20개든 하루에 우리가 종목을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차트들은 둘러본단 말이에요. 보통 보통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. 근데 여기서 10개, 20개 보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 중에서 메리트 있고 메리트 없는 거 골랐내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중장기 종목을 고르고 싶고 편입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관심 가는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많이 봐라? 초보자분들은 이 환경 컨센서스에서 섹터, 사업, 산업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얘네들을 먼저 봐라. 내가 보험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험업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11월, 10월, 9월, 8월, 7월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면 7월달보다 8월달 내용이 어떤지 8월달보다 9월달 내용이 어떤지 9월달보다 10월달 내용이 어떤지 보게 되면 점점점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? 그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. 올라오다가 산업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올라오다가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점점 나오기 시작한 게 두세 달이 넘어가요. 예를 들어서 전망이 안 좋다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. 그러면 산업이 올라가다가 아, 좀 안 좋아지는구나.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쭉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떨어진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전보다 지금도 좋고 7월달보다는 11월달이 좋고 8월달보다는 11월달이 좋은 애들 이전보다 현재가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산업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내가 포트를 꾸리시면 된다. 그런 애들이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중장기 종목을 고르고 사업 내용들을 내가 좀 궁금하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라? 환경 컨셉에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올라와 있는 보고서들 쭉 읽어보세요. 쭉 어 얘가 너무 좋게 써져 있는 거야. 그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들을 쭉 더 읽어보세요. 언제 것까지? 최근 한 6개월 7개월 내에 있는 보고서들 쭉 전부 다 그래야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전망이 좋은지 내가 알 수 있어요.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. 그래야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투자 확신이 생기지. 그쵸? 그래서 6개월 내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, 사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생겼을 때 뭘 확인해라?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종목들을 차트를 한 번씩 쭉 살펴봐라. 살펴보니까 1등 종목이 있고 2등 종목이 있고 3등 종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대로 내가 투자를 하시면 내 포트가 완료가 되는 거고 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끌고 갈 때에도 도움이 된다.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죠. 자료. 자료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에는 여기랑 또 연동되는 내용들이 또 있겠죠. 예를 들면 차트를 보는 방법, 종목을 리스트업하는 방법 많은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. 이런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자 알림 설정 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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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